오늘은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북한 주소 IP 주소라고 하는데 이제 이 세 나라가 해킹이 가장 심하잖아요 특히 중국이 그런데 이제 그 나라별로 차량을 IP 타임에서 공유기에서 이제 고급 기종만 이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일반 사용자가 저가 모델은 이제 중국 IP 나 이렇게 국가별 IP 차단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 차단 기능을 이제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찾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못하는 부분은 이제 만들 전문가가 이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다운로드해서 이제 한 걸 해볼게요 제가 만든 거는 조금밖에 안 되고 전문가가 만든 게 많죠 그래서 요거 3개죠 이제 다운로드 하면 되겠죠 일단은 요거부터 다운로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리스트 파일이에요 이걸 다운로드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찾는 분은 이걸로 다운로드 하시면 되고요 처음부터 해야 되니까 이걸 다운로드 할게요 왜 이렇게 안 뜨지? 아 여기 뜨는 구나 이렇게 이것도 받아볼까요? 그냥 샘플이니까 다시 이것도 받아보고 이 파일은 어디 있냐면 여기 홈페이지에 있어요 어 이거 이 홈페이지 거든요 이 홈페이지 이렇게 키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홈페이지 여기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이 사람이 진짜 옛날이죠 2021년에 만드신 거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영어라서 보시면 이제 어쩌저쩌고 써왔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죠 여기 링크가 있어 뭐지? 그러면 sec505라는 이제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나오죠 그리고 다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돈 달라고 하는 거까지 있는 거 같아서 걱정이에요 나중에 유료가 될까 봐 그래서 이거를 어 클릭 다운로드 해요 그러면 이제 받아요 그러면 폴더 열기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패스워드는 505입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하필 패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풀기 그러면 505 505번도 생각나네요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제 압축을 풀면 여기 이렇게 있고 이 파일을 찾아야 되는데 요즘 탐색기가 이상해요 윈도우 10도 탐색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걸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주소에다가 써 놓을게요 이렇게 써놨고 여기 들어가서 이제 검색 탐색기에다가 한 번에 이제 이걸 붙여 놓으면 되는데 제 탐색기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IMPO 그 다음에 RT 저거 다 써도 되고 여기 있죠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위치 열기 우클릭해서 그죠? 이렇게 탐색기가 안 되는 건 안 되시는 분들은 그 탐색기 프로그램을 사용하세요 요즘에 탐색기가 이상해서 근데 프로그램 설치해서 이제 찾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파일 IMPUT 이거죠? 이거 이거가 이거죠? 이 파일이에요 그래서 복사 그래서 바탕화면 이렇게 됐죠? 아까 이렇게 이제 이거는 처음부터 다운로드하는 방법이고 이제 제 홈페이지에 제 카페에다가 올려놓은 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 받았잖아요 이거 그냥 바탕화면을 복사하면 돼요 근데 나는 처음부터 받고 싶다 그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면 또 이제 그죠? 제가 이제 안 쓰면 딴 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알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복사해서 이렇게 붙여놔요 왜냐하면 버전이 틀려지니까 이제 자꾸 이제 세월이 지나가면 이제 파워셀도 이제 명령어가 달라지니까 이것도 이제 파일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행이 안 돼서 저도 실패했었는데 오늘 성공했네요 2022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 제가 만든 파일이죠? 이거는 이게 보기에서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확장자를 해제하고 이렇게 어쩔 때는 BAT로 해고 어떨 때는 텍스트로 돼요 그래서 뒤에를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해서 엔터 그러면 경고창이 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BAT화일로 된 거죠? 그래서 걱정되시는 분은 바이러스 검사 이렇게 어 나 분석도 보네요 어 바이러스 분석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여기다가 D드라이브에 붙여넣기예요 그 다음에 오클릭 속성에서 차단에서 해제 왜 왜냐면 이제 컴맹분들이 바이러스 같은 거를 이제 그냥 실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기능이 새로 추가된 거예요 또 제 파일이 바이러스 같으면 절대 실행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CMD를 쳐야 돼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 탐권에 되면 참 좋은데 복잡해요 CMD 이렇게 있죠? 그리고 관리자 권한 이렇게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디드라이브 있죠? 그러면 d 땡땡 땡땡이처 이게 d 땡땡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실행해야겠죠? 실행하기 전에 우선 봐볼까요? 편집 그러면 이렇게 이 딴 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를 제가 짜집게 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잘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 설명을 하자면 이제 이거 파워셀로 다운로드를 해라 그래서 이제 여기 주소 있죠 여기서 다운로드해서 여기로 이제 복사해서 놔라 이게 명령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번에 뭉치기 알 필요 없는데 그냥 설명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처음에 중국 IP가 여기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러시아로 추가적으로 이게 추가한다는 소리예요 추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추가했으면 공유기 가정집 파일이 자체가 그 서버용이기 때문에 가정용 공유기까지 막아버려요 그래서 가정용 공유기 그다음에 구글 DNS를 이제 제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리눅스라니까 이 샵이 들어가요 리눅스는 그래서 이렇게 IP의 앞자리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추가해라 그래서 이제 한국 거 한국 거 막히면 안 되잖아요 또 이제 여기에다가 한국 것도 적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복해서 하다 보면 대충대충 이게 무료잖아요 무료다 보니까 대충대충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IP를 제외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까지 차단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걸러내라 여기서 여기서 이거를 걸러내서 여기다가 넣어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여기서 중복 제거 한번 더 걸러내는 거예요 어? 중복이 있잖아? 그러면 걸러내고 이제 바탕화면에 보내라 이제 파일을 바탕화면에 보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설명 여기서 하세요 한번 해 볼게요 설명이 많은데 어차피 안 보실 분은 안 보죠 이렇게 해서 이거 10dir 한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지금 이 파일이죠 이 파일이 이 파일이래요 엔터 누르면 복사되죠 마우스 우클릭하면 또 붙여넣게 되고 1010bat 실행해 볼게요 잘 되면 좋겠네요 이제 다운로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 되면 이렇게 어 떠요 이렇게 보면 여기 아무것도 없죠 지금 요즘에 윈도우 버그라서 이렇게 안 보여요 어 그래서 새로고침 우클릭 새로고침 이렇게 생겼죠 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폴더를 보면 어 어떻게 했냐면 샵 아 이거 맞죠 샵이 아니라 이게 뭐죠 땡땡 당구장 표시 두 개 T E E N P 폴더예요 이제 가보면 이렇게 생성돼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안 됐고 여러분 파일이 많고 이거 이제 이거는 아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중국 C A N이 중국이고 K P가 북한 K R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R U가 러시아 그리고 이제 이게 IP예요 어 IP 이렇게 우리나라 제외한 IP 이렇게 많죠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되면 또 방법이 있어요 어 차근차근 설명할 테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IP가 아니라 외국 IP 최대한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 파일로 만든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거는 뭐냐면 여기 설명에다 다 써놨어요 어 이제 파워 쉘을 켜야 돼요 이제 잠시 멈춰놓고 혹시 저도 이제 하다가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우클릭해서 터미널 요즘에 이제 윈도우 10에는 터미널로 바뀌었어요 관리자 이게 엔터가 안나오시면 엔터 누르시면 나와요 어 멈춰 있죠 여기서 그러면 SFC 무결성 검사를 하세요 어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어 그 명령 프로포트에서 FAC 눌러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쓸데없는 건데 관리자 권한을 실행시켰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이렇게 어 실행시키고 FAC 그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 엔터 그 다음에 마우스 클릭 이렇게 해서 고장나면 이제 고치시면 돼요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 포맷 하셔야죠 어 일단은 이렇게 됐고 어 어 아 일단은 이것부터 할게요 기본이 중요하니까 이제 어 관리자 권한 지금 있는 있는 방어벽 그죠 방어벽을 백업 할게요 그것부터 해야겠죠 어 FW.msc 그 다음에 어 윈도우키 R이에요 그 다음에 붙여넣기 이렇게 보면 이제 어 이렇게 기본 방어벽 있잖아요 이걸 백업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어 정책 내보내기 있어요 이걸로 백업 하시면 돼요 어 알기 쉽게 어 저장하시면 되겠죠 이름 적어서 그래서 홍길동 백업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시면 돼요 내보내기 근데 이제 어 이렇게 하면 귀찮잖아요 키는 과정이 오래 걸려서 어디 왔어 이렇게 백업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선 제거를 하고 혹시 있으면 어 이렇게 제거를 하고 없으면 이렇게 나오죠 파일이 찾을 수 없습니다 백업하기 이렇게 해서 백업 마우스 우클릭인데 이게 어 이렇게 잘 안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백업 했죠 양이 많으면 오래 걸려요 그리고 복구하려면 이걸로 하시면 돼요 어 이제 내가 싫다 그쵸 처음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미리 해놔야겠죠 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해야 될 게 우리가 해야 될 게 이거죠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 권한이라고 파워 쉘이 이제 그 권한이 높아요 그래서 파일이 실행이 안 되게 해놨어요 그래서 우클릭이 안 되죠 컨트롤 카피 우클릭 이렇게 보면 이게 어 실행이 안 되게 어 차단한 거예요 알기 쉽게 이렇게 어 맞나 아니지 이걸로 이제 이걸로 해야겠다 이게 처음 상태니까 이게 아이고 이게 처음 상태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제 보안을 위해서 이제 파워 쉘을 그 스크린 툴을 실행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카피 해서 빨리 또 안 되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처음 윈도우 깔았으면 잘 되는데 이렇게 또 물어보죠 예스 어 그러면 이제 권한이 이제 적어된 거예요 어 그 파워 쉘 스크린 툴을 실행할 수 있는 이제 그게 된 거예요 잘 읽어 보시고요 싫으면 하지 마세요 어 그 다음에 이제 바탕화면에 이렇게 파일이 있잖아요 이거랑 이거랑 이 파일이 있잖아요 여기 실행시켜주는 파일이고 얘가 이제 재료예요 어 얘가 생선이고 얘가 칼이에요 얘가 어 사용자 요리 요리하는 사람 요기 이제 그 재료 생선이죠 이 생선을 요리하는 칼로 이제 맛있게 해야겠죠 그러면 다 했으니까 이제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이제 쉽게 하면 좋은데 어 그죠 어렵게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탕화면으로 왔죠 바탕화면으로 왔으면 어 이게 실행 이제 점을 조심하셔야 돼요 점이에요 점이 있어요 점 달러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는지 어 이렇게 해서 이제 드래그해서 모르니까 어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이제 설명하자면 이거는 아까 그 재료예요 재료 아 칼이에요 칼 요거 이제 이 명령어 파일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명령어예요 넣어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폴더에 여기 폴더에 있는 요 파일 요 파일이죠 어 이렇게 보시면 이 파일 요 파일 요 파일을 넣어라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죠 여기 됐어요 그러면 엔터 눌러 볼게요 이제 기다려 겠죠 되게 한참 걸려요 어 그러니까 컴퓨터가 똥컴일수록 더 오래 걸리고 지금 이제 윈도우 10이잖아요 윈도우 10은 더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윈도우 11일부터는 좀 빨라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오래 걸려요 아무튼 음 지금 얘가 막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점점점 나오죠 다 다음에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이제 작동하는 걸 보고 싶으면 어 WF 컨트롤 어 아 윈도우 키 R이죠 그 다음에 WF 이렇게 다 하고 이제 여기 계속 이제 생겼죠 새로운 기 얘가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어 천재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셨는지 저도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격 IP 그러니까 외부 바깥에 이제 어 그렇죠 어 예를 들어 중국 해커 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등록해주고 막아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금 우리 내 컴퓨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컴퓨터 이거는 어 네이버나 다음 같은 외부 컴퓨터 어 그래서 이렇게 쭉 막아줬죠 그래서 다 기다리면 되겠죠 이것도 이제 다 되면 아까처럼 내보내기에서 저장하시고 나중에 이제 새로운 컴퓨터에서 쓰시면 되겠죠 음 다 됐나 볼까요 어 다 됐네요 언제 성공한 거예요 다 끝났어요 이게 어 이게 끝이에요 진짜 황당한데 어 이게 끝이에요 어 잠시 음 제가 빼먹은 게 있네요 이걸 하셔야 돼요 어 어 이거 명령어 이렇게 해서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 되나 음 되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차단한 정책을 이제 그죠 차단한 거를 이제 써라 어 이런 의미예요 어 내가 이제 차단한 거를 이제 적용해라 이거 안 해도 이제 되긴 하는데 어 이게 하는 게 더 완벽해요 어 그래서 이제부터 인터넷이 안 되는지 보셔야 돼요 어 인터넷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음 아까 복원하던지 어 윈도우키 R을 눌러서 어디갔어 음 이제 키고 있죠 오래걸리니까 그리고 삭제하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 이거 명령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이거 누르시고 삭제하시면 되고 이 삭제 명령어 이거는 사용자에 따라 틀리겠죠 그래서 음 이렇게 다 등록 예쁘게 등록됐죠 삭제하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쭉 내린 다음에 음 Shift 한 다음에 밑에 마우스 왼쪽 클릭하고 그 다음에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또는 이 명령어로 어 이거 아까 똑같은 이제 그 칼이죠 칼로 그 재료가 되는 어 파일을 삭제해라 아까 우리가 이제 파일이 이름이 이거잖아요 이거 대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요걸로 어 파일 이름을 이걸로 정하면 어 요걸로 등록돼요 알기 쉽게 어 그러니까 요거 똑같은 이름으로 여기다 대서 하면 되죠 자세한 설명은 어 여기 여기에서 이제 영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한글로 그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부가 기능 설치하시면 되죠 구글에서 그래서 이렇게 어 어쩌고 저쩌고 써있죠 이렇게 제가 설명한 것들 너무 좋아요 잘 만드셨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인터넷 차단하는 거에 대해서 해봤어요 어 그래서 그 중국과 러시아 어 이제 그죠 어 차단하는 것들 음 해봤네요 그래서 파일이 있는 위치나 뭐 그런거 다 이제 설명했으니까 여기다 어 어 여기 가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파일이 다 있죠 이렇게 요것만 보시면 돼요 tvtttr 뭐 이런식으로 어 rcn 찾아볼게요 cn 중국이죠 어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여기 홈페이지 있으면 홈페이지에 컨트롤이라고 이제 찾아보시면 나와요 어 거기서 어떤 나라인지 다 나오니까 이게 좋은 점이 이게 무료로 제공하니까 너무 좋아요 이게 이 파일을 유료화 시켰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올렸던 그거는 너무 옛날 거고 이거죠 과거 어 이거 이제 다른 분이 만들어 주신 거 이제 이거는 과거 거라서 지금 ip 요거 있잖아요 이 파일이 이제 유료화가 됐어요 그래서 구할 수가 없어요 옛날 옛날 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이렇게 됐네요 이거 써주세요 어 이거 이거 쓰셔도 상관 없어요 어 이거 쓰셔도 되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계속 업로드 되는 요즘 거니까 어 대충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인터넷 잘 되죠 어 인터넷 잘 되요 어 그래서 안되면 또 이제 그죠 음 방법을 찾아 보셔야 겠죠 어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그거에서 제외시키고 공유기 어 이렇게 해서 다시 어 보시면 이제 혹시나 아이고 에서 해제 해야 겠죠 여기서 해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공유기 그죠 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음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추가하고 여기서 ip 를 적으면 되겠죠 자신의 ip 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는 이제 또 다르게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이게 지금 처음 파일이죠 그러니까 두번째 파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두번째 어 이게 두번째가 되는 파일이고 이거는 세번째로 해 주셔야 돼요 3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1 2 아 여기까지만 적어 주시면 되요 1 2 3 1 2 3 뭐 이렇게 됐어도 그리고 1 4 4 1 4 4 뭐 이런 ip 어 뭐 178 뒤에 뭐 이렇게 있었다고 해도 이것만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 앞자리가 시작되는 건 다 막아줘요 만약에 정확하게 하고 싶다 1 2 3 1 2 3 이런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고 싶다 뒷자리만 빼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어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고 이렇게 했어요 어 내가 추가하고 싶은 ip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바꿔 주셔야 겠죠 그래서 아까 2 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3으로 어 3으로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요 음 간단하죠 근데 어 너무 어려워요 초보자한테는 우리 물어보세요 지식인이나 그런 물어본 사이트가 있으니까 거기 물어보시면 되요 어 안 가르쳐 줄 건데 사람들이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불성실해서 굉장히 어 안 가르쳐 주는데 그래요 음 이거는 처음에 만드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록 차원을 그냥 남겨 놓은 거에요 그쵸 최초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된 이유에요 이분이 이제 만들어 주셔서 어 어 그래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빼먹을 뻔 했네요 어 또 안 보시면 서운하죠 아 이제 보안을 예전으로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걸 넣어야 겠죠 아까 이제 어 예전처럼 그쵸 강화 어 일반으로 만들어야죠 음 이렇게 하셔야죠 어 그러면 이제 그 예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렇게 어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어 나는 그냥 일반 사용자다 그쵸 어 스크림 툴을 쓸 필요가 없다 하는 거죠 어 이렇게 해서 예전으로 돌아갔어요 음 이거 빼먹을 뻔 했네요 감사합니다